그래, 너희들이라면 날 막을 수 있겠지. 맞아, 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. 나에게 오지 마! 모두 물러서오! 나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. 나에게서 시작된 생명은 다시 나에게로 오리라. 끝없는 증오와 원한, 어둠의 힘이 나를 타락시키려 하고 있어. 난 이제 한계야. 내가 완전히 타락하기 전에 너희들의 생명력으로 나를 일깨우는 거야. 이곳에서 끝을 내야 해. 시간이 없어. 난 이제... 무의미한 저항은 그만둬. 이 세계는 태초로 돌아간다. running of shit. 난 전에 너희들이라면 깜짝이야. 난 그럼 이 세상에 다가오는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